1. 우승청 부사 김태영 감독 안치홍 전준욱 구승민 김원중 등 팀 내 핵심 선수들이 김태영 감독을 맞이했고 이들과 화기 애매한 분위기를 이어가며 김태영 감독은 앞으로의 포부를 언론에 밝혔습니다. 김태영 감독은 이날 취임식에서 우승이 목표라고 단언했고 이 자리에 있던 올해 FAE 선수 안치홍과 전준우의 많은 언론은 주목했습니다. 그 중 전준우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포스트시즌에서 활약하는 전 롯데 동료인 손아섭의 활약에 대해 아섭이가 오랜만에 포스트시즌을 하는 거라 조금은 긴장된다고 하더라면서 그래도 올시즌 성적도 좋아서 자신감이 있다고 분위기를 전달했습니다. 가을 야구를 하지 못하는 전준우는 동료 선수들의 포스트시즌 활약을 바라보며 내심 아쉬운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어 향후 본인의 거치에 대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아직 FA를 공시하지 않았으니 지금은 롯데 소속이다. 새 감독님께 인사드리는 게 예의라고 생각해서 왔다고 가볍게 입장을 말했습니다. 또한 이날 취임한 김태영 감독에 대해서는 한국 시리즈에 7번 올라가서 3번 우승했으니 명장이시다. 그런 분과 함께한다는 것 자체가 영광이라며 강한 어조로 말씀하시는 게 기억에 남는다. 카리스마가 있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이번 FA 시장에서 전준우의 거치는 아직은 미정입니다. 4년 전 첫 FA 당시 최대 34억 원의 금액으로 계약했던 그는 두 번째 FA는 여러 조건을 다각도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가능하면 롯데에 남고 싶으냐는 물음에도 그런 말 자체가 계약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말을 아끼는 게 좋을 것 같다고도 양해를 구했는데요. 김태영 감독은 이번에 FA 자격을 얻는 전준우와 안치홍을 꼭 잡아달라고 요청한 상태라고 밝혔으며 전준우도 롯데가 우승에 도전할 전력을 구축하면 굳이 팀을 떠날 이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전준우의 마지막 인터뷰가 현재 롯데 팬들 사이에서 팀을 떠나는 것이 아니냐는 추측을 낳고 있는데요. 전준우는 롯데랑 계약하든 다른 팀이랑 계약하든 우승에 대한 목표는 분명하다. 순리대로 기다리다 보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묘한 뉘앙스의 멘트를 접한 롯데 팬들의 반응은 강민호 손하섭도 떠나보냈는데 전준우가 롯데에 더 이상 미련이 없을 것이고 우승을 할 수 있는 팀에 가서 마지막을 불태우지 않겠냐는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롯데가 본인의 가치를 제대로 쳐줄 것이라고 볼 수도 없으며 자신을 원하는 구단이 있으면 떠날 수 있다는 것은 현재 손하섭을 보며 망감이 교차할 것이라는 시선도 많고 또한 순리대로 간다는 것은 물밑에서 시장 상황을 지켜보며 롯데와의 협상을 시작하겠다는 전략이고 김태영 감독이 왔지만 자신이 롯데에 남아 우승을 바라본다는 것은 어렵다는 판단에 여러모로 전준우 입장에서는 더 이상 롯데에 남아서 우승 한 번 못해보고 은퇴하고 싶지는 않기에 세 팀으로 떠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것입니다. 롯데와 전준우의 협상은 앞으로 어떻게 이뤄질지는 모르지만 전과 같은 저렴한 가격에는 절대 계약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야구박사들 사이에서는 하나이글스가 전준우를 맞이하려 약 70억가량을 장전하고 있다는 소문까지 들려오는데요. 어떤 내용이 사실이고 추측인지는 향후 다가올 FA 시장에서 판가름 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